안녕하세요. 데일리블록미디어의 크립토엑스입니다. 그럼 7월 14일 데일리블록미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몇 달 동안 안정적이던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이 최근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강세장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13일 지크립토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60% 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낮은 가격 변동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헌악할 경우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시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크립토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9000달러 위를 지키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60%를 넘고 있어 당장 알트코인이 시장 전반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알트코인 중 일부가 기존 시장 추세를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르다노는 몇 주 동안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며 강세를 지속해 시가총액 순위 12위에서 6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체일링크 역시 주말 동안 급등세를 지속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톱10에 처음으로 진입했고 테주스는 이날 장출바 후 상승폭을 늘려가며 13%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알트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이더리움은 현재로서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240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270달러 도대를 위한 250달러 선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크립토는 이 알트코인 종목들은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 약화할 경우 보다 높은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강세 주기를 만들어갈 대표 주자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메사리의 공동 창업자 라이언 셀키스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카르다노가 아직 더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개녀를 밝혔습니다. 13일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셀키스는 실리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급등하고 있는 카르다노의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테스트넷 참여 비율과 메인넷 출범 후의 예상 스테이킹 비율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향후 카르다노 매수를 위해 낮은 스테이킹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카르다노의 성장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ERC20 토큰들의 총가치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13일 유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ERC20 토큰들의 총가치가 330억 달러에 도달하며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270억 달러를 큰 폭으로 앞질렀습니다. 메사리 연구팀은 지난 5월 말 현재 ERC20 토큰들의 시가총액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총가치의 50%에 근접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유투데이는 최근 분산 금융시장의 급성장을 ERC20 토큰들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킨 주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모든 디파이 프로토콜 이용자들에 의해 잠긴 가치의 총액인 TVL이 5개월 전 10억 달러 1년 전에는 6억 3천 8백만 달러에서 지난 주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처럼 디파이 시장이 급성장한 것을 이용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디파이 프로토콜에 빌려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른바 수입농사 열풍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투데이는 특히 컴파운드가 자체 거버넌스 토큰 컴파운드 코인을 출시해 컴파운드 코인을 이용한 수익농사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디파이 TVL이 더욱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데일리블록 미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블의 크리포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